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이거 잔박이야 자는방금 자는방금 영원히 자는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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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빈아 왜? 아니야 현진아 저 닭을 나 근데 생닭 못 만져 창빈아 생닭 저 딴 거 딴 거 할게 너네는 아 아직 움직여요 얘가 왜 움직여 왜? 용복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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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뭔가 무거워 보여 묵직해 보인다니 케이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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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케이크라고 해 아까 닛 GoPro 케이크네 케이크 케이크 소위 마치 케잎 케이크 아 케이크아리아 케이크아리아 케이크아리 You deserve to be loved 왜? 네? 왜 두려워 쳐와 봐 아니아니 무서워 вспышت 180도 20분에 에어프라이어를 구입했다 닛 GoPro 우리 항상 말씀하시는 180도에 20분 현진을 에어프라이어에 돌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는 데 Justine 아까 불가능한 소녀 두번째 저희 평소 좀 내려가 주세요 분양이름은요 분양은 전화번호는 010XX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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아니 왜? 소리 질러. 진짜 소리 질러. 소리 질러. 민호야. 네? 우리랑 차 갈래? 빨리 와. 왜 나 혼자냐고. 이리 와. 간담해. 아 참 간단하다. 공주사 없나? 내가 너무 됐다. 많이 가야 돼. 우리의 하울링 아우. 현진. 스트레이키즈의 현진입니다. 암굴 암궁. 아아. 아아. 진짜 안돼. 암굴 암궁. 나는 멤버들한테 앵기는 습관이 있다. 아아. 암굴 암궁. 장미씨. 네? 내가 할게요. 나는 매일 꼭 이혜니를 괴롭히는 걸 해야한다. 암굴 암궁. 어 약간 비슷해요. 암궁. 암궁. 난 떡볶이 먹을래. 나랑 같이 먹을래? 튀김이랑? 아니 난 떡볶이 먹을래. 떡볶이? 튀김도 같이 먹을래? 아니 난 떡볶이 먹을래. 그것만 먹을 거야? 그럼 그것만 먹어. 네? 뭐야? 떡볶이 먹을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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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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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싱녀warts entró. 아아. 무서워 무서워. 진출해. . 자, 이제 리노 형. 그래. 이렇게 찍었어. 자, 우진이 형. 왜 나 하나만큼 찍고 끝내는 거야? 형 형 어떻게 안 찍을 거야. 아 왜 찍어서 찍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리노 형. 음악 듣고 있어봐. 아 머리. 나 지금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카메라 잠깐만. 잠깐만. 이따가 봐. 네, 리노 씨. 리노 씨에게 현진이란? 아, 현진이란.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룸메. 네. 너무 가식적이야 형. 아, 그럼 진짜 해줘? 잘 먹일까. 네, 룸메로 할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네, 우리 상빈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순서를 정해볼게요. 아까랑은 좀 다를 거예요. 네. 본보기를 보여주죠. 먼저 하고. 아까는 창빈이가 먼저 했잖아요. 네. 네, 그럼 이번에는 창빈이가 먼저 할 거예요. 이야! 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하고 싶은 사람 있나요? 고요! 자, 그럼 우리 한이 마지막으로 갈게요. 아아아아! 다음 타자는 뱅뱅이로 가겠습니다. 또 똑같다. 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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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고 싶었던 우리 한이가 하지 말고 우리 리노로 갈게요. 갑자기 저 하고 싶으셨어요. 아, 이현이 하고 싶었어? 네. 아, 이현이 하고 싶으면 이현이가 해야지. 아, 우리 예니. 네, 우리 예니. 야! 야, 왕 봐봐. 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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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음 저요! 네, 하고 싶은 분들이 저기 있죠. 네, 네. 자, 한나텔로 네, 한나텔로랑 필리 네, 이렇게 둘이 가위바위보 한 번 해볼게요.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자, 왕자의 게임 가위바위보! 아, 자 그럼 필리가 할게요. 예이! 요, 그럼 와, 맨! 요! 진짜요? 아, 이긴 사람 기분이 좋으니까. 현진아! 언제 찍어? 찍고 있는. 언제 다 찍어? 현진아, 너네. 찍는 것도 되게 다양하다. 난 특히 못 찍는데! 정말 재단해! 재단해! 현진아, 언제 다 찍어? 난 일단 수점 찍어야다가. 150장 찍어야지 정말 대단해 이현이네 이현이 왜? 아 진짜 빨리 줘 빨리 줘 범기 그렇게 오는데 왜 떨고 형이 도와줄게 여기 휴지 아 됐어 안 줘도 돼 뭘 안 줘 이랬다 라면 언제든 저거 이미 다 끓였어 이미 이 더운 여름 같이 붙어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이게 너와 나의 사이다 이런 얘기 할 줄 알았어 천 천 대 맞을래? 사 사망할래 천 대 맞을래 아니야 춤추는 조각상이었어 아니야 아니야 조각상은 서바이벌 먹었냐? 진짜 먹었냐? 안 먹었어 안 먹었다니까 아니 형이 안 먹었어 나 아니야 안 해봐 야 이거 안 먹었어 형이 안 먹었다 계란은 없는데? 야 야 야 야 야 건들리 왜왜왜 막내 형한테 허락 맡았어 형한테 허락 맡았어 형한테 허락 맡았어 근데 중간이잖아 이거 먹으면 되지 형이 다같이 노릇달 팥들인거 먹자고 아이 수수 아이 부탁이야 으으으으으으아아악 으아아악 으아아 imagX3 야 미쳤어 으아아 으아 아무튼 뭐 게스트는 항상 있으니까 야 으 아 아 아 야 쎄게 안 때렸어 솔직히 쎄게 안 때렸어 왜 이렇게 쎄게 때렸어 야 쎄게 안 때렸어 우리 참내 왔어 참내 왔어 참내 왔어 어떻게 때려 뭐야? 뭐? 이거 상처 아까 네가 때렸잖아 아까 네가 때렸잖아 아이고 아이고 말하지 말랬잖아 싸우지 좀 말라니까 아니 내가 한 두 번도 아니고 잠깐만 미안해하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우리끼리 부럽잖아 그래 맞으면서 자는 거야 저 누름 맨날 저래 야채 내가 그냥 소리 질러보고 싶었어요 누나가 끝났잖아 누나 괜찮아? 왜요? 메뉴가 끝났잖아요 어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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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나는 왜 야 아 형민이 저거 번개쳤어 번개쳤어 바보 뭔가 아니야 아 아 아 엄청나 잘 안 보이니까 나 그래서 그걸 자 아니야 번개였어 번개였어 어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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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아니야 왜냐면 유리창 전체가 번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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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touch me Don't touch me Don't touch me Now I'm so sensitive Because I'm so hungry Because I'm so hungry I'm hungry I'm hungry You're always hungry I'm hungry I'm hungry I'm hungry I'm hungry I'm hungry I'm hungry 아 괜찮아 그럼 내가 수박 파인애플을 먹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수박 두 개하고 수박 파인애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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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야 딸바 14개 스태프분들은 아직 형들 내 거 뭔데 내 거 몰라 뭐야 나 블루베리 맞아 블루베리 그리고 너 뭐야 키위 두 개 그리고 너 뭐였지 초코바나나 당도 50 당도 0 당도 50 쥬씨가 당도가 있어? 있어 너 당도 조절하려고 하지마 지금 때릴 거야 야 펄 추가되냐 미쳤어 키위에 키위에 펄 추가를 야 아이스 농도 없어 거기 너무 행복한데 자 그러면 키위 두 개 기본 사이즈 잼 당도 100% 없음 5천 원 딸기 바나나 14개 기본 사이즈 염 당도 100% 없음 3만 5천 원 블루베리 하나 기본 사이즈 염 당도 100% 없음 2만 5천 원 아 2만 5천 원? 2천 5백 원 초코바나나 하나 기본 사이즈 염 당도 50% 없음 2천 원 수박 파인애플 하나 기본 사이즈 염 당도 100% 없음 3천 원 수박 두 개 기본 사이즈 염 당도 100% 없음 5천 원 배달 요금 2천 원 이 결제 금액 총앞으로 5만ucrl 5만5천 5백 원 Workshop Maasa 왠 웅 5만2 무 위 이거 쿠키 잖아요 쿠키 잖아요 다 먹을게 다 먹을게 아 맛있어 맛있어 맛있잖아 와 너무 맛있다 이거 완전 맛있는데 야 맛있는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같은 게 아주 꿀벨을 먹고 그냥 깍쟁이야 그냥 용복이 꿀벨 나는 심착해 용복아 심착해 용복이 집착해 아 용복 아니야 왜 내 앞에 용복이라는 거야 무슨 날이죠 용복씨 무슨 날이죠 아인씨 자야지 잘 잘까 오케이 나는 잠전에 푸샤브를 해 자 내려가 와 나는 자기 전에 푸샤브를 하지 야 벽 빨리 좀 아 이렇게 무너져버리면 내가 멋진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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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다는 말도 하지마 말로만 하는 바보야 나중에 푹 하다고 하다가 결국 벼락치기 하지 뭐라고 하다가 빨리 좀 ㄹㅊ ㄹㅊ 저거 막 ㄹ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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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 ㄹ ㄹ ㄹ 아멘